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나의 모이스 어필! 안녕하십니까, 티비스타엠구입니다! T.O.M 히어로즈에 저희가 시구 시타로 섭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처음 해보는 시구이긴 한데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모든 선수분들 오늘 경기하시면서 안 다치셨으면 좋겠고 힘내서 올 시즌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쌩봉도 다쳐 debt! 다자 먹으라고. 그거 쌩봉도 넣어버려면 안 되는데!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겠다. 하나, 둘, 셋, 다! 저거 홈플레이팅! 홈플레이팅? 그냥 센서로 갖고 와야 봐. 저거 홈플레이팅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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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